대전의 귀국 공연이 4월 18일 시내 장충단에서 먼저 개막되었습니다. 이어서 4월 21일 대전에 도착한 일행은 오후 3시부터 대전 시내 중앙극장에서 공연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4월 22일 정오 전주에 도착, 오후 3시 전주극장에서 추회 공연 두 번째의 막을 올렸습니다. 4월 23일 전라남도 광주에 다다란 일행은 광주극장에서 연주의 막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 대구에 도착한 일행은 먼저 역전광장에서 수만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해병의장대에 직식한 시범 행진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극장에서 오후 7시부터 열린 공연, 여기서도 역시 수많은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도착했고, 도착했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Тем틀에는 오전시가 있었습니다. 도착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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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행은 현실을 받았습니다. 입장했고, 이준에서 드러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